엄마를 지켜주고 아들이 굉장히 효자예요. 엄마가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엄마가 남긴 걸 먹거나 그래요. 엄마를 만지려는 걸 그러네요. 엄마가 지켜주는 거죠. 엄마가 너무 늙고 쇠약하니까 엄마는 13살이죠. 아예 핑기는 6살. 아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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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들도 잘 챙기기 힘들잖아요. 강아지인데도 이렇게 항상 엄마 잘 챙기면서 같이 다니는 게 신기하기도 하죠. 기특하기가. 강아지인데도 이렇게 잘 챙기고 있는 게 신기하기도 하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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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풀어놓고 키고 집에서 나갔더러 갈 데로 나가고 신랑하는 중 다행히 가봅한 가게 다행히 가봅한 가게 아리아 다행히 하네요 아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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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김재현 행기!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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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미안해. 위도아야. 노화가 온 상태에다가 이 뼈가 관절염이 심하고 거울때는 아픈 거예요. 공체가 비정상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. 저 정도면 사람이면 굉장히 불편을 느낄 정도로 지금 현재의 삶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. 다시 말아라는 거면 마사지 좀 시켜주고 약물 연속도 병행을 해갖고. 일어오세요. 좋은 건 알아두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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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해가세요. 좋은 건 알아두세요. 좋은 건 알아두세요. 좋은 건 알아두세요. snapping okuyor, 남편이 나 사 fill 남편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